옛날에 북한의 특공대 30명이 1월 21일에 청와대를 폭파하고 박정희를 암살하려고 난파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생포된 사람이 김신조인데 목사가 됐지요. 청와대에 상세한 도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은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청와대 여자 직원 중에 김옥화 라고 했어요. 김옥화 이 사람의 남편이 유럽에 가서 청와대 상세한 지도를 북한 공작원한테 건넨 것이 조사를 통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택도 없는 생각을 하신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요직을 지켰으니까 청와대 그동안 수리한 거 다 내용을 알지요. 무슨 말이냐 청와대가 지금은 안전한 가옥이 아니다 이거지요. 하하하하 어쩌다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김진옥 씨입니다. 언필칭 목사. 그에게 이게 사실이냐 근거가 있냐 물어보려고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가 전화했습니다. 목사 설교를 있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빠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답변이 돌아왔느냐. 설교 목사님 설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평화나무는 뭐 날 고발하고 그랬잖아요. 나 2년간 고생했는데 평화나무 거라면 내가 알레르기가 생겨요. 아 그러세요? 네. 자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자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인데 30년 전 학생운동권이었고 주사파였으니 그가 아직도 북에 충성하면서 청와대의 최신 도면을 넘겼다. 김진옥 이 사람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자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넘겨주는 청와대. 이 청와대에서 혹시 모를 도청 가능성 때문에 용산 이전에 힘을 싣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인지 신분을 밝히긴 어렵지만 청와대 보안에 있어서 가장 정통한 취재원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상을 잘 아는 취재원과의 일문일답 함께 하시죠. 청와대에 도청장치가 달려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도청 방지를 위해서 청와대가 하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매번 경호처에서 금속탐지기를 들고 수색합니다. 또한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국무위이 참석하는 이들의 휴대전화를 사전에 모두 수거합니다. 깐깐하고 답답할 정도로 보안을 관리하는 곳이 청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로 방문하지 않는 일시 방문객도 그렇습니까? 휴대폰에 가드를 깔게 하거나 입구에서 보관하게 한 다음 입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직원들도 숨막힐 정도로 느끼면서 근무합니다. 대통령 내일분 역시 24시간 경호 또는 잠시 대상입니다. 입뿐 아닙니다. 2중 3중으로 대통령을 사뭄하게 밀착 경호하는 요원들. 입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주변의 전파가 모두 차단됩니다. 안전은 물론 도청 등에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입니다. 물론 청와대가 도청당한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그랬습니다. 지난 1976년 미국 언론의 청와대 도청설이 보도되자 한국 정부가 발칵 뒤집니다. 이 내용은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가 낸 책. 박정희 대미 로비 X 파일에 나와 있습니다.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은 베트남 전에 파비형 등 한국군 철수 문제 등과 관련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을 알기 위해 청와대를 도청했다. 미국은 도청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이 미국 의회에 거액의 불법 로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했지만 자신들의 도청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망설이다가 결국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불거졌다. 로비스트 박동선 씨를 통해서 미국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줘서 미국 정부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죠. 당시 미국인들은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을 서슴치 않게 사용했고 심지어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도 한국 정부가 보낸 스파이로 취급받았습니다. 그것이 박정희 정권과 미국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졌고 12.6의 씨앗이 됐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한국 정부가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미국 정부에다가 우리를 도청한 사실을 부인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2013년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도 미국 대사관이 청와대를 도청했다. 이 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전화도 도청했냐는 우리 외교당국의 질의에 대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동문서답식의 답을 주미 한국대사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정보도 수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이해합니다. 명확하게 부인은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했다는 한국 입장을 이해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 대사관의 대표를 불러서 도대체 뭐냐 사실관계를 한국에 정확하게 설명하라라고 한 항의의 뜻을 하는 그런 외교관 초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정도의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있으니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아무런 답변을 할 부담도 안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씨 걱정 마세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도청은 미국만 했습니다. 당신의 혈맹. 당신의 우방인 미국만요. 그런데 도청당할 걱정을 왜 합니까? 한다면 미국뿐인데. 사무쪄. 친구 Almost 가요. beastенно으로 가요. 세상에 내고 있는 달리서. Hawaiiki. pora. 들어가서. 입력하실. impose. 돼요. 감사합니다.